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순우지구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학년도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완성 강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강좌 특징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매직 개념완성 강좌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학습법과 관련된 궁금증들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몇 가지 특성들 최근 출제 경향들까지 정리해서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또 인사 말씀 한번 올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사실 2022학년도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3학년도 시즌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또 강의를 들어주신 한 시즌이었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는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발전되고 더 진화되는 2024학년도 시즌을 또 저희들이 또 읽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더 열심히, 이전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새로운 시즌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겸손을 잃지 않으며 자만해하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두눈 부릅두고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새롭게 우리 패밀리로 거듭나실 분들 열심히 잘 살아오셨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같이 한번 우리 2023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다짐 한번 같이 하고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3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난 뒤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 내용의 일부를 이제 보여드리고 요약 정리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몇몇 내용들은요. 우리 개념완성교제의 처음에 초반부에 부속자료로 들어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칠판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이 내용들을 일부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능력시험이다 라는 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인데요.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출제됐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출제한다. 그래서 개념학습을 하고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어떻게 개념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연습해보는 과정은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한 과정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적용력. 그렇죠. 개념원리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얼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황판단을 얼만큼 잘하는지 자료분석을 얼만큼 잘하는지 그래서 탐구사고력이 얼만큼 출중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몇 내용들은 일단 지구과학에 있어서는 단순 암기만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암기를 한다고 해서 지구과학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몇몇 내용들에 대해서는 암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될 수 없다. 개념원리의 이해와 적용능력, 자료분석 이런 항목이 우리에겐 필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조금 더 이어가보면 그렇죠.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출제하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매년 이제 선택과목에 있어서 만점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 또는 낮게 나오는 과목 달라. 근데 이게 언제나 그러하다라는 걸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하냐 분리하냐 유불리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오케이? 그건 여러분도 인정해 주셔야 되겠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그 과목을 선택한 응시집단 내에서 1등이 되기 위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신 게 그게 베스트예요. 아시겠죠? 만점을 목표로 달려가도록 하자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항 찾은 배점 지구과학 1뿐만 아니라 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은 전체 5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총 20개의 문항이 나오고요. 2점짜리 열문항, 3점짜리 열문항 이렇게 20문항 설정이 됩니다. 문항이 배치되는 나름의 기본이라면 난이도별로 배치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문제들은 내면에 20개의 문제가 다 들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문제들의 부피가 좀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개의 문제를 준비해서 난이도별로 문제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4페이지의 지면에 문제가 다 들어가게 하는 게 어렵다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소위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문제를 딱딱딱딱 여백이 남지 않도록 껴맞추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특히 지구과학 1에 있어서는 꼭 뒤쪽 문항이 무조건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20번으로 출제되는 문항은 대체로 전체 문제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긴 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난이도가 제일 높은 즉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를 다섯 문항 딱 골라본 다음에 그 문항 번호가 몇 번인지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땐 그 문항들은 랜덤해요. 아시겠죠? 때로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 가장 난이도 높다 이건 아니지만 정답률이 꽤 낮은 문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어. 뭐 10번일지 13번일지 15번일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어디에 들어있을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오케이? 지구과학은 난이도 높은 문항의 문항 번호나 그 문제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물론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모의고사 시즌에 실전에 입각한 훈련을 할 때 뭐 누누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첫 페이지를 풀 때에도 방심하면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 순간 문제 풀 때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며 자 EBS 연계교재 50% 연계되어서 출제됩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 두 개의 EBS 연계교재가 과학탐구 영역에서 수능연계교재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연계교재는 여러분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를 다 거친 그런 교재예요. 따라서 이 문제가 연계되네 안되네 체감연계도가 높네 낮네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현 교육과정에서 나름 공식력 있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손을 거쳐서 출시된 교재라는 데 그 의미가 크고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을 잘 아주 그냥 양질의 그런 내용들로 좋은 문제들로 구성한 책이니까 어쨌든 이 수능 연계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꽤나 중요한 학습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 아시죠? EBS 주용란 분석 강의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되게끔 또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직접 자기 손으로 다 풀고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 보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과학탐구 영역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네 비슷해요. 개념 원리의 이해 적용 탐구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 문항 출제 시 유의점 및 강조점? 그래요. 음 그래. 읽어보십니다. 어쨌든 탐구 사고력 측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암기가 돼 있어야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과학적 지식 개념 지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사실 여기까지는 뭐 뭐 그냥 사실은 좀 수능과 관련된 좀 추상적인 설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과학원과 관련된 본격적인 설명으로 조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자 수능 지구과학 내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암기도 중요해. 하지만 이해가 더 중요해. 그리고 암기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은 용어예요. 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많은 단어들을 지구과학원 과목을 공부할 때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특정 현상을 설명할 때 쓰게 돼요. 근데 단어 뜻을 모르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을 알아 먹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지구과학원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념원리의 이해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는 게 그렇게까지 많다 또는 강조된다 이건 아닌데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 제가 미리 초반에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현상을 다룬다 그리고 실제로 측정된 수치 및 관측자료가 주로 제시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설명을 좀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요 우리들이 실제 일상생활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경험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 원리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나타나는지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왜 어떤 날은 덥고 어떤 날은 춥고 왜 어떤 날은 비가 내리고 어떤 날은 맑고 왜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은 추운지 이런 것들도 배워요. 왜 저 별은 밝게 보이고 저 별은 어둡게 보이는지 이런 것도 배워요. 간단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지구과학원에서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라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아주 재밌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얘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측정된 수치 및 관직자료가 주로 제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얼만큼 자료를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강력하게 요구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연간 커리큘럼에 보시면 스텝 3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유형별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고난도 개념까지 아우르는 그런 단계의 학습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가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다양하고 복잡한, 복잡한 자연현상들을 배운대요. 일단 지구과학원에 편성된 교육과정의 범위는 분량이 좀 넓습니다. 많아요. 공부할 게 많아. 단, 원과목이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의 깊이는 아주 많이 깊진 않아요. 대체로는 좀 얄팍한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얄팍하진 않아요. 요소, 요소에 꽤나 깊게 파고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할 게 조금 많다라는 건데 저 복잡한 자연현상이라는 부분이 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냐면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보고 제가 그에 상응하는 예시를 이제 강의해서 충분히 드리긴 해요. 하지만 일단 오리엔테이션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를 때가 있어. 많지는 않아. 아주 드문 현상이긴 해요. 어떤 내용을 배웁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배워.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를 배워요. 그래서 이런 이런 요인 때문에 이런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 교관에 의해서 다룬 것과 본인의 생각이 완전 상충되거나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리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지구과학적 현상이 나타날 때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유발시키거나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아주 아주 많아. 그래서 때로는 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틀리진 않아. 하지만 교육과정에선 그런 원인을 따로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굵직한 내용들을 뽑아서 조금 정제된 내용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루고 있는지 에 대한 범위를 알고 굳이 그 선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에 훨씬 더 매끄러움을 더하는 과정일 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과 교과 내용에서 다루는 내용이 조금은 충돌하거나 상충되거나 다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진 않아. 오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극복하는 과정이 지구과학 학습을 매끄럽게 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의를 할 때 다수의 학생들에게 그런 잘못된 또는 질문거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땐 그 내용을 선제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이 문제에서는 다루고 있으니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셔라 라고 길잡이를 잘 해드려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목의 특성 때문에 지구과학이 공부할 때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상당히 내용이 불편해지고 질문거리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게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학습에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강의에서 다양한 말씀을 잘 정리정돈해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드리니까 그 점을 알고 잘 따라오시면 큰 문제가 없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구과학원이 교과 내용의 어떤 깊이가 깊은 것도 있어 하지만 대체로는 깊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읽어서 알겠는 내용들도 강의를 듣고 한 번쯤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게 그게 유리해요. 오케이? 때로는 열 달 동안 해당 내용이 한 번도 궁금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능 전날 생각해봤더니 잠깐 다른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그게 그 전날이라도 들어가가지고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시험 문제 풀 때 갑자기 딴 생각 들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혼자 공부하기에는 조금 매끄럽지 않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과목 특성이 있다. 내용 구성의 특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들을 때도 중간중간에 건너뛰거나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요. 모든 내용을 조금 빠른 배속으로 털어놓고서라도 듣는 게 학습에 매끄러움을 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방법이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우는 범위가 있고 우리들이 배우는 선이 있다고 오케이? 좋아.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 말씀만 더. 나온 김에.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니까. 원과목에서 요구하는 어떤 교육과정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내용의 폭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현상들을 배우다 보니까 지구과학원 수준에선 굳이 특정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라든가 이유를 파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파고 들어갔을 땐 너무나 내용이 깊어. 공부할 게 많아져. 그 현상 하나를 설명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 책 한 권이야. 그렇다면 그건 진짜 선 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진 않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선을 그어드려요. 교육과정에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한 원리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다.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그냥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베스트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럴 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가 굳이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을 땐 그 내용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수능 및 내신 대비에 적절한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중요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한 과정이에요. 오케이? 그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 때로는 약간 선 넘어.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그냥 한 번 이해를 잘 해놓으면 그 이해되는 과정이 문제에선 다뤄지지 않아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과정에 대한 원리를 안 잊어버리고 이해해서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리긴 해요. 아 아 지금부터 이 과정이 나타나는 원리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진 않지만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챙겨가셔라. 들었는데 어? 어렵다. 짜증난다. 그렇다면 버리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선 넘는 건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배운 선 아닌지 때로는 약간 선을 넘지만 이 과정에 이해의 매끄러움을 더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제가 선 긋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강의를 들으시면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 오케이? 어 물론 그래도 이제 공부 같이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질문거리가 생겨요. 어? 그렇지 공부하다 보면 질문 생기지 그럼 질문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좋아 그 얘기는 또 한 번 뒤에 또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결국 완성 단계까지 가려면 해야 될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지구과학원 개념 완성 강좌 매직 개념 완성 강좌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 아주 많은 비중을 할애한 강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적용해서 과거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게 매직 기출 분석 강의 됐습니까? 자료 분석을 하고 응용하고 어? 하는 게 유형별 자료 분석과 실적 문제 됐죠? 그리고 정말 실전에 입각한 실전에 입각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오지 모의고사 오케이? 단계적으로 공부를 쫙 다 할 거예요. 단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개념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막 이전까지 한 번 만났던 내용들 막 난이도 있는 거 한 방에 다 끝내고 그래서 1단원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2단원 들어가서 또 하고 그러면 전범위가 끝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내용 좀 더 이어가면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왜 저런 준비가 필요하냐? 고난도 문제가 특정 단원이나 주제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선택과목마다 과목 특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은 그래 5단원 되게 어렵다더라. 아 1단원이 어렵다더라. 뭐 개인마다의 어떤 어 나름 난이도는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긴 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어떤 단원 어떤 주제에서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문제는 맛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이해 대부분인지 그렇다고 때로는 과학적 지식 개념 원리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과학 지식을 단편적으로 묻는 어느 정도 암기 요소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도 이전까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구석통에서 끄집어서 물어보면 그냥 정답률이 낮게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런 문제는 좀 지양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어 그리고 이제 개념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도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없어. 설명을 다 할 수 있어.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다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하지만 다 알아도 문제 자료를 복잡하게 자료를 해석할 때 난이도 상황을 복잡하게 상황 판단할 때의 난이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계산을 복잡하게 설정해서 계산상의 어떤 난이도를 높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정 어떤 고난도 문제의 주제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 비율이 증가한다. 이건 뭐 제가 뭐 꽤나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난이도 조절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아주 고난도 문제의 난이도만 잔뜩 높이는 어 그렇지 뭐 그런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어 그런 방법에 난이도 상 수준에다 하는 문제 비율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시간이 조금 빡빡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 하나하나마다 생각할 거리가 많고 조금의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우르르 틀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 비율이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 한 난이도 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쳐요. 근데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각각의 주제별로 예를 들어 10 10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개념 원리의 이해라든가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10이 채워지지 않고 8, 9 정도까지만 한 1, 2% 부족하게 공부가 된 상태라면 그 문제를 읽고 답을 쓸 때 다 모르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알아. 근데 아주 사수한 조금의 포인트 하나가 부족해서 문제 답을 못 찾는 거지.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한두 개만 틀리는 게 아니라 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어떤 학습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조금씩은 못 미친 상태라면 그 난이도 상으로 출제된 문제를 그냥 우르르 틀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어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모의고사에 출제해서 낼 때도 이렇게 문제 구성을 해버리면 시험 때마다 점수의 어떤 등락폭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한 8 정도 수준으로 됐어? 근데 문제가 난이도를 좀만 낮춰서 한 5, 6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내면 그냥 편하게 푸는 거지. 근데 조금만 그 임계점 조금만 높아진 난이도로 출제하면 우르르 틀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할 땐 잘 들으세요. 할 때 어설프게 하면 아예 안 한 거랑 어설프게 한 거랑 결과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아주 안 한 거랑 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있어서 그래서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노력만 해놓고 결실을 못 맺으면 하긴 그래도 뭐 과정상에서 얻어가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달콤한 열매를 챙겨가야 되잖아. 그렇죠? 안 그래? 그래서 할 때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단 과목 특성상 공부할 분량이 많아요. 요소 요소에 지뢰가 들어있어. 완벽하게 우리들이 깊게 파고드는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요소 요소에 많이 있다고. 따라서 한 번에 그 완벽한 공부를 다 끝내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계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선 전 범위에서 모든 내용 그 폭넓은 넓은 범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다 챙겨가려는 욕심보다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해당 주제에서 중요한 알맹이 만 탁탁 챙겨가는 거고 오케이? 두 번째 단계 반복할 때 에는 그 알맹이 주변에 넓게 펼쳐져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챙겨가셔야 되고 오케이? 세 번째 반복할 땐 그 내용들이 빠짐없이 머릿속에 다 남도록 그렇게 해서 개념 완성 강좌는 여러분들 이따가 또 한 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한 번의 강의 수강으로 끝나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이 강좌가 아니야 아시겠죠? 한 번 듣고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챙겨갔다면 두 번째 반복에서 들었을 때 그 주변부에 있는 제가 중요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을 때 훨씬 더 도움되고 내용 위에 매끄러움을 더해주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강의에서 제가 떠들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땐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챙겨가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해가면서 색을 덧칠하면서 색이 점점점점 진해지게 하는 효과처럼 내용들을 좀 더 진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난이도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건 난이도 낮은 스텝 1 수준의 기본적인 그러한 공부가 끝난다면 그 다음에 한층 더 난이도 있는 개념 원리를 다 이해했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응용하고 자료 해석하고 실제 문제 풀이하는 과정 자체의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음 스텝에 대한 공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결론은 열심히 하셔라 아 이거 열심히 하라는 말을 너무 돌려서 했네 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오케이 음 끝까지 끝까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단원 구성을 한번 봅니다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대단원마다 2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케이 교과서마다 6개의 교과서가 있는데요 어떤 교과서는 3개의 대단원으로 구분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고체 지구 지구 땅덩어리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요 여긴 대기와 해양 대기과학과 해양과학과 관련된 지구에 있는 유체 기체와 액체 영역의 권역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주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교과서에 편성된 내용대로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어려운 거 나온다니까 어 이런데도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어려운 게 나온다니까요 마찬가지야 어디든 난이도 있는 내용들이 요소 요소에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스텝 별로 지구과학원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텝 제로가 필수의문 되겠습니다 필수의문 필수의문 매직 개념성 강좌 수강하기 전에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들을지 말지 고민되는 분들 또 말씀드리는데 필수의문과 관련된 스스로 이거를 들어야 하는지 안 들어도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가 메가스터디 학습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지지구과학 카페도 있어요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화면에 띄워놓은 다음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거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고 다 안다 그럼 넘어가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꼭 강의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그 해당 용어라든가 사항들을 찾아서 그냥 공부한 다음에 개념완성 강좌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완성 강좌를 듣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본인이 필수입문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더 해보시길 바라고 아주 높은 비율로 개념완성 강좌 스텝 1 파트 들을 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필수입문 안 들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필수입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안 갖춰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나 누가 어? 강의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들을 여러분들이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필수입문 들었니? 물어보고 필수입문 체크리스트 다운받아서 보내준 다음에 야 너 이거 대답할 수 있어?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들으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필수입문에서 했던 얘기를 개념완성 강좌에서 이길도 해 하지만 필수입문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알고 가야 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계속 넘어가거든요 매직 개념완성 강좌는 설명드리는 게 진짜 많다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 내용부터 삐걱대는 상태에선 내용들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되는 학습을 할 때 밑에 부분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정작 더 신경쓰고 집중해야 될 이 상위 개념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내용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필수입문 강의는 아시죠 온라인 강의를 적응해보는 워밍업 단계 그리고 이제 저와의 나름의 호흡을 맞춰보는 단계 이 강좌 거기에 또한 의미가 있고요 많이 무겁지 않고 길이가 짧은 강좌이기 때문에 수강률 100% 아무나 못 찍는 수강률 100% 완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스텝 1 스텝 2가 요게 매직 개념완성 강좌 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각 대단원별로 스텝 1에 해당하는 게 먼저 진행이 되고요 스텝 2는 대단원 끄트머리에 스텝 2 강의가 들어가요 오케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스텝 1을 먼저 완벽하게 정복을 해 전범위 그리고 나서 스텝 2를 정복합니다 그게 순서 오케이 그리고 스텝 1을 공부 1차적으로 끝내잖아요 그리고 스텝 2를 하기 전에 스텝 1 복습을 한 번 다시 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복습을 겸하면서 스텝 2 정리하는 게 그게 제일 권하고 싶은 학습 수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스텝 3 물론 스텝 3 공부할 때도 이 개념완성 강조에 대한 복습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유자분 유형별 자료분석으로 이어지고요 스텝 4 이게 실적 문제 아 스텝 1 2가 개념과 기출 여기 2단계 해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문제까지 가면 기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의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맛보여드리기 위한 본격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습이 이제 여름 시즌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학습역에서 정체되어 있을 땐 사실상 수능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 그렇죠 쉽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밀리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따라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파이널 스텝에서 파이널 강좌가 이제 메인 커리큘럼으로 제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스텝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스텝 1 전범위 끝낸 다음에 스텝 2 들어가는 게 일단은 베스트 대단원 스텝 1을 끝내 2단원 공부 안 했지만 1단원의 스텝 2를 들어 2단원 스텝 1을 공부해 2단원 스텝 2를 들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스텝 2 강좌를 들었을 때 어 어 이거 조금 어려운데 난이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텝 1만 전체 끝낸 다음에 복습 한 번 다시 하고 스텝 2 따라 드는 게 더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강좌 특징과 구성 말씀드립니다 전체 60강 아 근데 저게 말이 60강이죠 여러분들 어 좀 더 돼요 어 한 강이 좀 길어지면 한 강을 두 개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어 25-1강 25-2강 이런 식으로 그래? 어 그래서 무엇보다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전체 언강 커리큘럼 중 가장 분량 길고 가장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강의가 바로 매직 개념 완성 강좌예요 따라서 잘 듣습니다 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완강을 했다 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어지는 후속 강좌는 이거보단 모두 수월하다 오케이 물론 이제 분량적으로 볼 땐 내용적으로는 이제 후속 강좌는 차츰 차츰 난이도가 더 높아지겠죠 어 하지만 분량적으로 볼 땐 수월합니다 두 번째 이 긴 강의를 완강을 때렸다 라는 것 누가 강제로 여러분들 멱살 잡고 끌고 온 다음에 강의를 틀어놔서 억지로 보라라고 시킨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자발적 의지로 여러분들이 전체 강의를 다 들은 거잖아요 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라는 걸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공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서 이 개념 완성 강좌를 완강했다라는 건 어 여러분들 저기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봐도 60부작임은 다 보기 쉽지 않아요 하하하하하하하 그러지 않냐 하하하하하 근데 어 이거를 다 봤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임무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완수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이 세상에 공표하는 거라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대단한 의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아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수강률 100% 이를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서 찍게 됐을 때 그 100%라는 숫자에 저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본인 스스로 아주 많이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스스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스스로의 역량이 어 이 수강률 100%로 검증되는 아 그래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하 어 어 좋아 그리고 이제 처음 완벽하게 강의를 한번 수강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실 땐 빠른 배속으로 털어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어 충분히 배속 기능 활용하시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음 아 좋아 좋습니다 자 6개의 지구과학원 교과서 완벽 분석했고요 기본부터 심화까지 스텝 1, 2에 해당하는 단계가 이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스텝 0에 해당하는 필수임은 먼저 살포시 보고 오시면 아무래도 저와의 어떤 호흡이 이제 조금 괜찮은 상태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함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지구과학원을 완벽하게 정복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수가 되는 그런 메인되는 핵심 강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탐구 활동도 있고요 교과서별 내용은 특정 교과서에서만 다루는 용어라든가 개념도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책에다가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건 알아둬야 하는 내용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챙겨가야 할 내용 이거는 교육과정 바뀌지만 참고사항으로 적어둔 내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학습에 매끄러움이 더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양하게 수록했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어떻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표형 분석을 통한 개념 적용 연습 이거는 이제 주요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 원리를 배워서 이 원리로 어떻게 그 내용이 문제로 탈바꿈 되는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개념이 적용되고 자료 해석이 되고 답이 찾아지는 건지에 대한 연습도 어느 정도까지는 개념 편에서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부분의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많이 하긴 합니다만 개념 원리 그리고 지구과학적 개념 지식에 대한 전달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강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교재랑 필기노트랑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트 필기노트 개념 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자체가 2023학년도 교재보다 좀 더 많이 두꺼워졌어요 페이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 배치랑 이런 거 변화된 것도 있고 특히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스텝2로 내용들을 뺀 걸 아예 스텝2로 다 구분해서 다시 한 번 또 내용들을 잘 정리해뒀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보면 깜짝 놀라만큼 예쁩니다 좋아요 아직 제 손에도 책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직접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좋아 자 업로드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하여간 뭐 개념 강조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구과학원을 선택했다 내신에서 뭔가 나는 완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다 조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업로드 일정 잘 들으세요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저때부터 이제 교재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1단원부터 나가는 진도와 5단원부터 나가는 진도 2개의 업로드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완강은 2023년에 3월 학력평가가 치러지는데 3월 학력평가가 치러지기 전에 어쨌든 완강은 할 거예요 오케이 음 좋아 그럼 자 여기서 일단 모두 스튜디오 버전으로 촬영이 됩니다 자 지난 시즌까지는 현장 강의 버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스크 낀 모습으로 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제공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내용 전달도 그렇고 마스크 끼고 있을 때 어떤 호흡이나 발음 문제도 있고 음 그리고 뭐 그렇죠 마스크 낀 모습보단 안 낀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되는 점 알아주시고 자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전체 6개의 대단원 중에서 1단원부터 나가는 진도랑 5단원부터 나가는 진도랑 2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듣고 5단원 6단원을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단원으로 나가는 것도 따라가고 5단원부터 나가는 것도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고 묻는다면 두 번째 얘랑 얘를 같이 진행하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겨울 시즌부터 조금 더 발빠르게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을 좀 더 권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원을 이제 겨우 필수인 분 밖에 안 들었고 본격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나가도 되나요 돼요 5단원부터의 내용과 1단원부터 4단원까지의 내용은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별과 외계행성계부터의 어떤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은 앞쪽에 있는 1단원에서 4단원까지의 내용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물론 뭐 어느 정도 내용의 연결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만큼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지구과학원의 학습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5단원부터 시작되는 것과 1단원부터 시작되는 걸 같이 그냥 아예 서로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케이 토요일날 업로드가 돼요 그래 1단원부터는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시간 뭐 일요일날 공부하셔도 되겠죠 5단원부터 업로드 되는 건 목요일날 업로드가 됩니다 목요일 밤 아니면 금요일 토요일에 저거 5단원부터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업로드 요일은 제가 꼭 지킬 거예요 반드시 그거 지키려고 이렇게 여기다 냅다 질리는 거거든 이렇게 막 떠들어놓으면 지켜야 되잖아 그죠 저도 이제 나름 매년 뭐 그렇습니다만 필수입문하고 개념편 진행할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뭔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우리 식구들을 또 맞이하는 과제에 대한 소개 자리다 보니 저 또한 이런 말씀 드릴 때 마음을 좀 다잡고 또 한 번 이렇게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업로드 일정에 맞게끔 매주 매주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세 강에서 네 강 세 강에서 네 강 정도씩은 업로드를 차근차근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업로드가 되는 대로 해당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다 오케이 특히 개념 완성 강조는 예습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다음 주 어디까지 나가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업로드가 되는 분량만큼 그 다음 주에 업로드 되기 전까지 공부 끝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학습 계획과 목표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 기출분석 강의는 12월 20일 화요일 날 개강합니다 자 기출분석은 매주 화요일 날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어? 어 얘보다 한 템포 뒤에 개강이 되네 왜냐면 개념 완성 강좌를 공부를 해야 기출분석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하하하하 아시겠죠 어 좋아 그래서 기출분석 같은 경우는 대단원 공부가 끝나 어? 그러면 이거 대단원 같이 풀고 오답 정리하고 강의 듣고 한번 전체 정리하고 그렇게 2단원 공부가 끝나 그럼 2단원 어 또 업로드 그 속도에 맞춰서 제가 업로드를 시킬 예정이니까 그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해당 강의 공부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중단원별로 공부 끝나면 기출분석 듣고 해도 되는데 어 대단원별로 이렇게 굴직굴직하게 끊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스텝 1, 2 여기도 스텝 1, 2로 같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1, 스텝 2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텝 1 전체 먼저 끝내고 스텝 2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그 업로드 되는 만큼 먼저 문제 풀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출분석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기출분석 OT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괜찮죠 개념 강좌 진도에 맞춰서 함께 1단원부터의 진도 5단원부터의 진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매년이 겨울 시즌에 강의를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게 와 저로서도 장난이 아니에요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 되면서 공부 빡세게 하려고 뭔가 심기일전하고 마음 다잡았잖아요 그치 어 여러분들만 할 일 많고 빡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제가 함께합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막 빡세게 가는데 여러분들 막 설렁설렁 그리고 또 약간 또 제가 살짝 소심한 거 있거든요 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아주 그냥 가혹하리만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열심히 개념 완성 강좌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테니까 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아 다시 한 번 이거 중요하니까 1단원부터 나가는 진도 5단원부터 나가는 진도 병렬로 같이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케이 그런데 단 어 수학도 할 거 많고 국어도 할 거 많고 다른 과학도 할 거 많고 아 시간이 너무 빡빡하고 정말 막 어 어 막 너무 지금 지구과학이 지금 어 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완전 완전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일단 학습 시간의 분배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필요한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너무 이제 빡빡하고 어렵다면 1단원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오케이 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저희들도 완강을 가급적이면 2월 말 3월 초까지는 다 끝낼 예정인데 개념 완성 강좌는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강의 수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어려워져요 오케이 어 처음부터 공부하다가는 3,4단원까지만 가도 앞쪽 내용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멍다가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면 책을 다시 한 번 펼쳐보고 소설책처럼 읽는 거 되게 필요하고요 필요한 강좌를 다시 한 번 틀어서 보시면서 어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건 아주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빨리 완강을 찍어버리는 게 제일 좋다 오케이 음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단원 5단원 같이 진행하고 개념과 기출 함께 공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음 저 얘기했어요 어 그리고 메가스터디에 아주 좋은 시스템 있는 거 아시죠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강의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알림이 와요 어 어 알림이 몇 시에 오게 될지 시간 세팅도 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어 업로드 되는 요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업로드 되는 시간이 한 오후 4시에서 한 6시 정도 그러니까 오후 6시가 지나가면 거의 업로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요일날 업로드면 화요일 오전부터 강의가 막 올라가 있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화요일 오후에 업로드가 되는데 어 6시 넘어가면 거의 업로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요일 또는 그 다음날 강의 수강을 목표로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OT를 듣는 분들 중에 이미 완강이 돼 있거나 충분히 진도가 벌써 나가 있어 어 조금 뒤늦게 이 OT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치 어 한 템포 늦게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대신 어떻게 더 빡세게 따라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못해도 다섯 강에서 여섯 강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따라오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어 어 뒤늦게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1단원 5단원 같이 나가니까 결국 이쪽 진도 이쪽 진도 하면 그렇지 못해도 다섯 강에서 여섯 강 그 정도 나가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어 따라가는 거라고 오케이 음 자 저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강의 제작을 하고 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뒤처지면 저 약간 상처받아요 어 저 생각보다 소심해요 아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강의를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팀해야 돼요 공부 숨어서 하는 거 아니야 어 부모님에게도 또는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어 널리 알려야 돼요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수강후기 또는 뭐 질문게지판 좋고 오즈카페 우리 카페 지구과 카페에서 어 지금 뭐 강의 올라가자마자 바로바로 듣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다음주에 강의 너무 적게 올리면 저 속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좋아요 어 어 강의 업로드가 조금 조금 분량이 적다 그때 약간의 어떤 아 선생님 너무 좀 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그런 의견 아주 좋습니다 어 그럴 때 저 또한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힘내서 강의를 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저에게 힘이 날 수 있도록 많은 원동력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습 지원 중단원별 추가 문제 제공 돼요 어 매 중단원마다 첨부파일이 있어요 강의 리스트를 보시면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하실 수 있는데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까지 중단원별 추가 문제가 제공됩니다 사실 이것까지 하면 개념 기출 뭐 따셨을 때 문제 기출문제만 거의 한 500문제 들어가 있거든요 500문제 기출문제도 지난해보다 많이 분량 늘었어요 이것까지 하면 문제수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복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 제공되고요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제공이 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버스 안에서 버스 타고 갈 때 전철에서 전철 타고 갈 때 길 걷다 갈 땐 위험하니까 안 되고요 오케이 차 안에서 이동할 땐 그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필기노트를 딱 이렇게 한번 읽어보신다든가 저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복습 프로그램 또는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씩 관련 내용을 생각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저렇게 짤막짤막하게 주어지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강의 Q&A 게시판 아 뭐 이건 뭐 두 말 하면 잔소리 아니십니까 어? 어? 그래요 아 정말 정말 나는 우리 답변 조교 선생님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Q&A와 관련된 몇 가지 뭐 안내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사실 글로서 의사소통하는 게 그렇게까지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또 이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겐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소통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추후에 한 번 더 어 글이든 또는 영상이든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Q&A 게시판 열심히 잘 이용해 주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오즈지구과 카페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요 어 어 주소까지는 뭐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고 어 이 오즈지구과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분들 어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모 고모 삼촌 뭐 많이 어 지나갔던 선배님들 지나갔던 선배님들 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일단 유료 회원들에게 빠른 피드백 을 제공해드리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 점 알아주시고 이 지구과학 카페는 많은 이제 어 우리 패밀들 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해주고 어 그 친구들끼리 알아서 답변해주고 어 그렇게 내용들이 진행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어 그리고 뭐 매년 수능이 치러지는 날 즈음에서 올라왔던 게시글들을 보시면 어 재밌어요 어 어 많은 사례들 어 제가 이제 수능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어떤 사례들을 수능 치러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도록 강의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말로서라도 한 번이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그래도 좀 더 극복이 수월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하에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런 다양한 성공 사례와 때로는 수능 당일날 컨디션 난조 또는 심지어 뭐 오전 시간에 치러지는 과목에서 너무 평소대로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게 영향을 받아서 재질력이 발휘 안 됐다라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어 다양한 어떤 사연들이 또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글들을 차근차근 찾아보시면서 어 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가끔 저의 근황이라든가 어 이렇게 저와의 소통 창구도 여기 마련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구경해 주시면 좋겠고 오케이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챙겨가려고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어 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이게 이만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중요한 거는 강의를 보시는 거 어 제가 여러분들을 잡아 끌어서 컴퓨터 앞에 또는 태블릿 앞에 앉히고 화면을 켜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하하하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는 그리고 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과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당부의 말씀에 적혀있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꽤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이 되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 개념성 강의는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학이 학습을 하기 위한 강좌요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어봤더니 이거 한번 내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어 이거 이 정도면 뭐 강의 안 들어도 되겠네 문제를 풀어봤더니 아 이거 문제가 풀리네 강의 안 들어도 되겠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강의 들어주셔야 돼요 실제로 Q&A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수많은 글들의 진짜 많은 비율은 강의에 다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 그래도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강의 듣는 게 이게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오케이 그리고 일단 개념 완성 강좌를 여러분들이 한 번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끝냈다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처음부터 다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음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 듣기를 권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공부하다 보면 특정 주제 또는 고난도 내용 스텝2 또는 특정 문제나 상황이 되게 어렵거나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나 까먹었거나 그럴 때 있거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발췌해서 해당 부분만 따로따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모를 때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이 개념 완성 강좌는 실제로 지구과학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은 이 안에 거의 다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처럼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듣는 거 나쁘지 않다고 근데 분명하겠지만 들어보시면 아 이게 처음 들을 때 안 들렸던 게 들리고 처음 들었을 때 신경도 안 썼던 게 보이고 제가 왜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지 왜 그 순간에 그런 제스처와 이런 내용들과 이런 상황을 설명했는지 처음 들을 때 몰랐던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있다니깐요 아 저기서 저 얘기란 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 거 챙겨가는 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참 자주 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영화든 드라마든 재밌어서 봐 그냥 봤어 또 보잖아 또 보잖아 처음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왜 주인공의 시선 처리가 저때는 저쪽으로 하겠는지 그 뒤에는 왜 저기서 벽지개가 딸랑딸랑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 나온다니까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그런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다 오케이 좋아 학습 계획 강의가 업로드 되는 즉시 수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업로드 알림 설정 하셔라 그래서 강의가 업로드 될 때 이 강의가 제작되는 시기가 그 기간 동안 개념학습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빨리 끝내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반팔 입고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늦었는데 저는 하지 말까요? 왜 그래? 본인이 늦었다는 걸 인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달려가야지 쫓아갈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강의 수강은 최소 다시 한 번 쓰면 한 주에 한 주에 다섯 강에서 여섯 강 정도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섯 강씩 듣는다 하더라도 60강 남짓 정도 될 테니까 한 열 주 10주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두 달이 넘어가 쉽지 않은 거야 이거 오케이? 음 그래서 최소야 최소 미니멈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사실은 속도를 좀 더 높이는 걸 권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1단원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때 한 2단원 3단원 3단원 4단원쯤 가면 앞에 거 한 번 복습하고 그리고 대단원이 한 번 끝내면 대단원 수준으로 한 번 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자 내신 수능 대비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단원별로 스텝 1을 먼저 끝내 1단원 스텝 1 2단원 스텝 1 3단원 스텝 1 다 끝내 그 다음에 스텝 2만 딱딱딱딱 또 골라서 한 번 또 듣는 거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스텝 2를 들기 전에 스텝 1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읽어보고 필기한 내용들을 읽어보고 풀었던 문제에서 첨삭했던 내용들을 읽어보고 때로는 첨삭이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지만 다시 한 번 그 보기를 읽고 이게 왜 맞다 왜 틀렸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답 써있다고 문제 못 풀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 써있어도 문제 다시 한 번 읽고 푸는 건 결국 생각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스텝 2 대단원별로 스텝 1 다 봤어 그 다음에 스텝 2만 몰아서 봐 괜찮아 1단원의 스텝 1을 공부 끝내 1단원의 스텝 2를 들어가 어? 들려 괜찮아 그러면 2단원 스텝 1을 봐요 2단원 스텝 2를 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1단원 스텝 1을 봤어 1단원 스텝 2를 들어갔는데 와 장난 아니야 새로운 세계야 아직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스텝 1 전체 끝낸 다음에 스텝 2 가셔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 얘기 여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텝 2 내용이 전체 어렵다면 전범위 스텝 1을 모두 끝낸 다음에 스텝 2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이고요 자 다음 기출분석과 병행해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출분석 강의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틀린 문제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강의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다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두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 시즌부터 발빠르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권하고 싶어요 오케이 수능이 3주 4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지 어떻게 이거 다 봐 그때는 제가 그런 강의는 못하지만 남들보다 발빠르게 겨울 시즌부터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모든 문제의 프리 강의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아 그래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렇게 문제에서 출제가 됐구나 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구나 이걸 아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개념과 기출분석을 생각보다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희들은 개념과 기출분석 강의를 3월 초에 다 끝낼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다음 단계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그래도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언제든 개념이나 기출문제에 대한 복습은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하고 소홀히 하는 친구들 많더라니까 자 기출분석 역시 단기적 학습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 N수생 여러분들 또는 내신 대비 열심히 하셨던 분들 어 저는 이거 내용 거의 다 아는데요 이거 다 들어야 됩니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절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하자고 그쵸? 어? 어 제가 아우 저 작년 강의 열심히 찍어놨으니까 이거 다 그걸로 다 가세요 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새롭게 새롭게 뭔가를 다시 한 번 보고 챙겨나가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왜냐? 문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거든 안 그래? 이게 문제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발달되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아닌 현상 유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사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어 이전 연도 먼저 듣는 나쁘지 않아 근데 계속해서 발전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서 나간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느긋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능을 보고 나면 꽤나 많은 부분이 머릿속에서 리셋이 돼요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하고 개중에 까먹었거나 놓쳤거나 흘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주소 담으면서 내용들을 완벽하게 채워나가는 학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수강하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사실 이런 조언이 지금 개념 강좌의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름 이후에 지금 가을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거긴 한데 발빠르게 준비해서 도전하는 과정이라면 이게 낫다는 소리지 그리고 내용을 알고 강의를 듣는 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2023학년도 지난 교재로 강의 듣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 2023학년도 개념 교재가 있고 그 이전 년도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면 일단 이거 들으셔도 돼요 어 괜찮아 오케이? 2023학년도 개념 교재로 공부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면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의를 그걸 일단 끝내셔도 나쁘진 않다고 아시겠죠? 어 괜찮아 어차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스텝3, 스텝4 쭉쭉 더 가니까 결국 거기서 또 내용이 채워져요 오케이? 근데 2024학년도 교재로 2024학년도 강의를 듣는 건 어 페이지 그리고 문제 배열 그리고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추가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알겠지?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듣기보다는 새로운 강좌를 듣기에는 그에 걸맞는 교재로 가지고 듣는 게 여러모로 편리함이 있다 아시겠죠? 어 이게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거거든 불편함 감수하고 가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워요 오케이? 차라리 2023학년도 개념 교재가 있다면 2023학년도 강좌를 듣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어? 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가 매직 개념 완성 강좌 스텝1,2 절대 우습게 오지 마시고요 실제 그 이전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풀 때 필요한 개념 원리 개념 지식들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 여기 해라고 없겠어? 다 있지? 그죠?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내용 전달을 명확하게 그리고 어 학습이 좀 더 재밌게 그 과정이 즐겁게 그리고 어 좀 더 올바른 길로 매끄럽게 쫙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내용 정리를 열심히 해서 새롭게 강의를 어 업그레이드해서 진화 해서 진화해서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진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점 알고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이고요 마지막 당구 말씀은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인정합니까? 전체 강의가 너무 많아서 못 듣겠다 뭐 처음엔 약간 그렇게 쫄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작게 잡으세요 음 자 이번 주에 올라오는 강의만 나는 끝내겠다 어 다음 주에 몇 강까지 올라올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올라오는 거까지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진짜 그거 듣겠다 언제까지 듣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그래? 아니면 일단은 까지는 일단 내가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목표를 일단 여러분들이 설정해놓고 그 작은 목표를 이뤄내는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아 나가면 어느 순간 수강률 100%는 빡 떠 있을 수 있어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지금 시기 또는 이보다 어렸을 때 뭐 다 좋아요 그 어린 시절의 작은 성공의 기쁨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바를 이뤄내는 이 성취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치들을 이 개념완성 강좌에서 지구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쌓아 나가고 개념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이 개념완성 강좌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도 매주 찍어서 올리잖아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때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 개념완성 강좌가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 학습이 더 수월해지고 재밌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오케이? 아시죠? 네 자 짧지 않은 시간 오리엔테이션 많은 얘기 설명드렸는데 좋아 이제 본격적인 개념 강좌가 시작된 거니까 심기일전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며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끝장 한번 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죠 삶의 societies